안녕하십니까 상상영어 최병균입니다 The Holy Bible Proverbs chapter 31 verse 10 through 22 영어성경 자문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자문은 총 31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장을 하고 있습니다 A wife of noble character who can find 어진아내, noble character, 고귀한 인격의 어진아내를 누가 찾을 수 있는가 목적 앞으로 나왔죠 누가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나 이것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he is worse far more than rubies 그녀는 보석보다, 루비는 보석으로 번역하겠습니다 보다 훨씬 far, 훨씬 더 가치가 있다 Her husband has full confidence in her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 대한 full confidence, 완전한 신뢰,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말 And lacks nothing of value 여기 of value는 of plus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되죠 자,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녀가 값진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 She brings him good, not harm 여기 굿은 뭐 유익함 이런 명사입니다 자, 그녀는 그에게 유익을 가져오며 Not harm, 해를 가져오지 않는다 All the days of her life 그녀의 평생 동안 이렇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말 다음 페이지 She selects wool and flex and works with eager hands 자, wool and flex는 삶입니다 삶 이렇게 하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She is like the merchant ships Merchantship은 상인의 배입니다 자, 상인의 배와 같아서 Like mom와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Bring her food from afar 자, 그녀의 양식을 먼 데서 가져온다 From afar, 멀리서 She gets up while it is still night 자, 여기 still night 아직 밤인데 그러니까 아직 뭐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난다는 말이죠 일찍 일어나서 She provides food for her family 그녀는 음식을 제공한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portions for her female servants 여기 supervised가 공통입니다 She provides portions for her female servants 여기 female servants는 요종입니다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에 맡기며 이 portion은 뭐 자기의 목, 역할 이런 말이니까 일을 정하에 맡기며 She considers a field and buys it 자, 여기 consider는 뭐 숙고하다 뭐 깊이 생각하다 곰곰이 따져보다 자, 밭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산다는 말 무턱대고 막 사는 것이 아니고 Out of her earnings, she plants a vineyard 자, Out of her earnings는 자기가 번 것으로 이 earnings는 뭐 번 수익입니다 수익으로부터 즉, 수익으로 자기가 번 것으로 She plants a vineyard Plants and will 심다는 말인데 포돈을 일군다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돈을 이렇게 만들며 She sets about her work vigorously Set about and 시작하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 vigorously 활기차게 Her arms are strong for her tasks 자, 그녀의 팔은 튼튼하다 자신의 일을 위하여 즉, 자신의 일을 감당할 만큼 튼튼하다 다음 페이지 She sees that her trading is profitable 자, 여기 시즈는 그냥 본다는 의미보다는요 뭔가 보살핀다 이런 말이며 살핀다 이런 말이죠 자신의 장사가 잘 되도록 Profitable 수지가 맞도록 보살핀다 여모저모 이렇게 And her lamb does not go out at night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등불이 Go out은 꺼지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다 In her hand, she holds the distaff 한 손에 그녀는 distaff는 뭐 실 폐, 실 꾸러미, 물레가락 이런 말인데 실로 보시면 됩니다 한 손에는 실을 들고 And grabs the spindle with her fingers 여기 뭐 손가락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또 다른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손으로는 스피드를 하면 물레가락이 물레가락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런 일을 능숙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he opens her arms to the poor And extends her hands to the needy 자, open her arms은 팔을 벌린다는 말은 누굴 맞아들인다는 말입니다 The poor The poor나 더 needy는 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 여기서는 해석은 좀 다르게 자, 불쌍한 사람들에게 팔을 벌리고 Extends her hands 손을, extend을 뻗친다죠 손을 뻗친다는 말은 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는 말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 심성도 아주 착하고 뭐 팔방미인이네요 When it snows 자, 눈이 올 때 이것은 날씨가 춥다는 말입니다 She has no fear for her household 가족이죠 가족이죠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떤 그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뭐 fear는 두려움, 우려, 염려입니다 Where for all of them are closed in scully 가족 모두가 closed in 옷을 입고 있다 scully라면 이것은 이제 주홍색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든든하게 입고 있으니까 뭐 추위 걱정도 없고 이런 말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가족 모두에게 She makes coverings for her bed 자, 자신의 침대에 커버링을 만든다는 말은 손수 입의 자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손재지도 좋고 뭐 심성도 착하고 뭐 하여튼 뭐 팔방미인이네요 자, 하여튼 She is close in fine linen and purple fine 하면 여기서는 뭐 미세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이 고운이죠 뭔가 이렇게 뭐 좀 거친 것이 아닌 그런 고운 그런 모시옷과 퍼플 하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옷을 이것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손재지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도 이렇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고 뭐 이렇게 이부자리도 이렇게 잘 예쁘게 꾸미고 뭐 가족들도 옷을 잘 입히고 하여튼 뭐 등등 못하는 게 없네요 하여튼 뭐 대박이죠 하여튼 오늘 회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